아까 응원ada 씨 oper 와 사람 많아 막 나오고 있어 더 들어가야 돼 평인인데도 있네 점심시간이 오 해갈탕? 이거 먹을래 그럼? 어 우와 진짜 이거 이쁘다 이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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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아 어 비쌀 것 같아 가격 2만9천 한국네아 아니지 아니지 이게 맛있어 이거 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날이 차가워진다 날이 차가워진다 날이 차가워진다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아 이거 도깨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언니 왼쪽 거기 거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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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벅는거 없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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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나 완탕면을 처음 먹어봐. 맨날 떡볶이랑 만두만 먹었거든. 배불러서 먹어보자. 레몬은 빨리 건져냈으면 좋겠어. 왜 향이 진해져? 맛 없을 것 같아. 맛있는데 언니. 그 레몬 물맛 나는데. 먹어봐. 근데 많이 안 뜨겁다. 바로 먹어도 된다. 난 얘를 먹어보고 싶어. 근데 얘가 없었는데 업그레이드 했네. 이게 뭐라 그랬지? 트러플 버섯 이름이 트러플이었나? 트러플 버섯 이름이 트러플이었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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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모든 만두 말고 이제 트러플 만두만 먹을걸. 배 맛있네. 배 맛있네. 배 맛있어. 네, 이거 해یں. 안녕, 나를 웃اخ距 subtitle. 아, 잘하지? Mo Podcast Vous хотите 왔어? 놀아 내 gradeراkenlightnais. 슝어봐! 카코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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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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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